이건 사실은 정말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비단 어른들도 동일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이 뜨거운 어떤 재단 앞에 나아갔던 근데 삶에서의 나의 모습은? 목사님 어떻게 해법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해법은 될 수 없겠지만 수능 시험을 마치면 꼭 뉴스에서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냐면 수능 만점자 뉴스가 나와요. 수능을 만점 맞은 친구들이 없을 것 같은데 꼭 생기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꼭 기자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만점을 맞게 됐냐면 그 친구들이 늘 겸손한 모습으로 교과서 위주로 수업에 충실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마다 제가 뉴스를 눈으로 퍽퍽 지르면서 화를 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도 작은 대안학교를 아이들과 같이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진짜 수업을 잘해요. 진짜 수업을 열심히 하고 진짜 교과서를 열심히 보더라고요. 정말 기본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나이가 마흔이 넘어서 깨달았어요. 내가 왜 공부를 못했는지. 전 수업시간이 정말 심심했거든요. 수업시간을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과서가 어디 있는지 잘 몰랐어요. 왜? 교과서 없이도 늘 살았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못했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우리가 믿음이란 원리이기 때문에 청년이 되면 왜 어려워지냐면 원칙이 사라져요. 원칙이 동과 세상 살아가는 만남에 밀리게 되기 때문에 삶의 승리를 하려면 삶의 원칙이 있어야 되죠. 몸, 식단, 건강 조절하는 거, 다이어트 조절하는 삶의 원칙이 있듯이 믿음도 원칙은 있어야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긋나지 않는 원칙. 우리나라는 그걸 잘했죠. 우리나라는 전쟁이 났을 때도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나라는 먹고 살 게 없을 때도 예배는 드렸고요. 옛날에 승합차 없을 때도 새벽 예배 나왔잖아요. 수요 예배 나왔고 금요 예배 나왔고 믿음 생활을 위한 원칙을 정하는 거죠. 공부를 잘하려면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원칙.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원칙. 믿음 생활은 다른 건 없습니다. 기본적인 청년의 때에 아무리 바빠져도 내 신앙 생활에 나만의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침과 저녁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절대로 어기지 않는 원칙.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꼭 축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거 하면 몸이 개운해진대. 그런데 그거 안 하면 몸이 찌부등해진대. 그런데 그거 한 달, 두 달, 세 달 안 하면 나중에 몸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 한 달, 두 달, 세 달 믿음 생활의 원칙이 사라지면 결국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지금부터 믿음의 원칙을 세우셔서 지켜보시는 싸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와.